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건데 마린시티 제니스아파트 월세 매물입니다. 56평이구요 층수가 상당히 높은 5천에 350매물 그때는 흐려가지고 제대로 못찍었기 때문에 영상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맑은 날 날씨가 너무 좋길래 한번 나가봤습니다. 암내도 있었고 자 101동에 56평 5천에 350 방 3개 화장실 2개 아주 빠르게 가봅시다 자 왼쪽으로 가면은 거실이랑 방들이 있고 오른쪽에 요 안방 안방 뷰가 아마 어마무시합니다. 뷰가 보이십니까 이런 뷰가 나온다. 무시무시한 뷰가 나온다 옆동에 조금씩이긴 하는데 해운대 비치랑 엘시티까지 싹 다 보이는 뷰 창을 등지면은 안방은 요런 모습 시스템 에어컨 돼있구요 안방 안에는 요렇게 욕실이 딸린 화장실 있고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 겸 드레스룸 같네요 파우더룸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다 우리집 방만하다 네 가보입시다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여기가 이제 두번째 방 두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 되어 있구요 옆에 붙박이장 잘 되어 있고 여기서도 어마어마어마 어마무시 무시한 뷰가 나온다 이야 아찔하네요 창을 등지고 세번째 방은 조금 느낌이 벽이 있어요 내력밥 같은데 여기도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 아 비워 좋네요 자 이제 여기 거실 가기 전에 맞은편에 여기 두번째 화장실 여기는 변기랑 샤워부스 대방의 거실입니다 거실 겸 주방 멋진 아일랜드 식탁이 요렇게 인덕션이랑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요 안에는 세탁실이래요 주방 옆에 딸린 다용도실 여기 이제 와인셀러랑 빌트인 냉장고 같고 여기 이제 주방 주방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요런식으로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저렇게 요트 경기장이랑 센텀시티가 보이구요 밤에 보면 이쁩니다 장산이랑 요렇게 쫙 자 진짜 멋지다 이야 이게 카메라로 안 담겨요 눈으로 봐야 이게 진짜 멋진 해운대구나 하는게 딱 느껴지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날씨도 잘 잡았네 예전에 한번 올린 영상이라서 하나 그때는 흘릴 때 찍어가지고 지금 말별때 다시 찍으러 온 거구요 손님 안내차 왔다가 손님 보내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5천에 350입니다 5천에 350 연락주세요 자 안내 끝나고 퇴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שלact움들 저는 Communications